저희 지금 팬이 어젯밤부터 잠 못 자고 직접 통화를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연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당신은 굉장히 많아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한인시 사우디아입니다. 사우디아입니다. 네, 사우디아입니다. 지금 너무 많이 좋아졌고요. 빠른 완쾌를 위해 열심히 치료받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치료입니다. 네, 이 치료입니다. 그럼 당신은 어떤 질문을 드릴까요?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질문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나오죠. 이상형. 이상형은 일단 저는 약간 눈이 처지고요. 얼굴이 계란형인 사람 부 scra forma? 나는 왜 그렇게 나아가 Gudet сен의 поп форм으로 말해요? Greta. 좋은 사람의 성격 천천히 말해서 왜 이렇게 말하는 게 이슈가 나는 그의 이름을 듣는다. 어떻게 교육을 듣는다? 어떻게 교육을 듣는다? 네, 그것을 많이 듣는다. 어떻게 교육을 듣는다? 래니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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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내가 찾아뵙니다. 내가 찾아뵙니다. 내가 찾아뵙니다. 아, 네. SS501 시절을 떠오르면서 래니하우스를 불러달라고 하네요. 아, SS501 시절을 생각하면서 래니하우스를 불러달라고요? 굉장히 어렵네요. 래니헤. 래니데이 저 피를 보며 나도 몰래 눈물이 흘러 이런 날이면 왜 내 맘을 울리는지 누군가를 그리워하다 오늘날처럼 오늘 하루도 노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생일이셨어요?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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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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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라샤이 있나요? 아, 이집트에서 라샤. 오, 이집트. 저는 아이스와 리허영생이. 네, 나는 우리의 가장 먼저 가수인 것 같아요. 나는 그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아뇨. 너무 좋아하네. 방생시에 왕팬이라고 하네요. 광팬입니다. 기절할게 생겨요. 산따이. 새 앨범 축하드리고 노래를 다 맘에 들고요. 아우 슈크란. 아우. 이달. 뭔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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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날. 이집트와 다른 아랍 국가에서. 콘서트나 활동을 하시는 생각은 있으신지. 물어보네요. 아직까진 계획이 없었는데. 네요. 빨리 생각을 해서 공연을 한다 그랬을 때 5천명 이상이 모인다면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8,500명? 네. 8,500명을 모을 수 있답니다. 아 그래요? 아 고요.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날 하지만 나하주주 탓카라 이 날은 다위라무바샤라타 이제 예약을 해야겠네요 스케줄 조정하시고 해야겠네요 아리야, 나하주주 탓카라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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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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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쪽으로 돌아chnet 고마워. 어느날 라샤가 한국으로 오든지 아니면 호영생시에 이집트로 가시는 날을 손꼽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라샤가 더 sécurité 그렇게 좋아하네요. 래시아, 한 번만. 래시아, 래시아. 래시아, 래시아. 감사합니다.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우리는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우리가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좀 부족해서, 혹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꿈? 앞으로의 계획. 네. 원래 특별한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라디오를 보니까, 빨리 아랍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빨리 가서, 문화도 구경하고, 또 이제 팬 여러분들과의 첫 만남도 한번 가져보고, 아랍에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음식도 좀 드셔보시고. 음식도 먹고요. 그런 계획을 빨리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아랍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인사해주세요. 일단은 아직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멀리서라도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보답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랍으로 가는 날까지 팬분들 더 많이 모아서, 정말 수많은 팬들 앞에서 콘서트 할 수 있게 많이 응원해 주세요. 누에 부쿰 누에 부쿰 누에 부쿰 네. 마지막 인사도 알아보러 해 주시겠어요? 누에 부쿰 슈크란 슈크란 마살라마 마살라마 슈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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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고κ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